이거 내 옷 아냐? 누나, 백수군데를 만나냐? 옥세븐 돈도 없대? 돈은... 아니 그게 아니라 그... 야, 너 뭐하는 자식이야? 뭔데 우리 누나랑 같이 있어? 야, 뭐 자식이야! 쌩님한테! 사전? 가리 씨 남자친구이자 지오프드 대표 강태무라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실례가 많았습니다. 아닙니다. 실례는 내가 했죠. 근데요. 하필 우리 누나에 혹시 약점 잡히셨어요? 지금 협박당해서 만나보신 거예요? 하필 우리 누나에